탄핵은 형사 절차하고 유사해요. 탄핵 소추하는 것은 기소한 것과 거의 유사하거든요. 검사한테는 뭐가 있습니까? 기소권이 있습니다. 그런데 검사가 나한테 기소권이 있어 그러면서 아무나 길 가는 사람 잡아놓고 기소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? 그런 검사가 어떤 검사냐 정치검사고 검찰 독재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이번 탄핵이 제대로 된 탄핵이냐. 지금 홍익표 의원, 조승래 의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제 생각에는 저분들이 과연 자신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소추 의결서를 읽거나 봤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저는 읽어봤거든요. 저게 제대로 된 탄핵 사유인가. 거기에다가 내용은 고사하고 제일 앞장에 있는 적용 법조까지 틀렸잖아요.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이 무슨 검찰청법에 따라서 탄핵을 갖다가 봤습니까? 이거는 정말로 부끄러워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. 꼼수를 쓰는 건 누구냐. 민주당이라는 것이고요.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이동관 위원장은 고육지책을 갖다가 쓰는 겁니다. 왜냐하면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은 제 생각에는 100%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변호사 비용이나 위원장 월급 같은 거 그냥 그런 돈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이현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통위가 기능이 마비가 되는 거잖아요. 이미 기능은 마비가 됐어요. 왜냐하면 새로운 위원장 올 때까지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기능이 지금 마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그 기능의 마비가 이동관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기능 마비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물러나는 것이다. 그런데 이동관 위원장 탄핵은 파면시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이 원하는 목적은 이동관의 낙마인데 이동관 낙마라고 한 목적 달성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왜 지금 해가지고 또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제1당이 저렇게까지 타락했는지 저는 진짜로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.